오케이, 됐어 자, 갑니다 자, 자, 자 오, 진짜 진짜 전투적으로 가네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, 진영 잘생겼네요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, 태형이 형 무궁화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야, 이 씨 야, 이거 빠르네 예 다 양말 벗었어? 잠시만요 내가 양말 벗으면 돼 형, 초반에 좀 천천히 해주세요 오케이 뭐, 아직 안 했어?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태형이 진짜 빠르다 나가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 무궁화 지금 가면 되잖아 꽃이 피었습니다, 해야지 너, 너, 너 들어가, 인마 꽃이 피었습니다, 해야지 멈추는 거 아니에요? 네? 아, 룰을 잃지 않았어요 나 집이니까 귀여우니까 봐준다 난 못 봐주겠는데 이거 봐줘라 오케이, 오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왜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민이 이리 와 왜 무궁화 움직여? 너무 웃기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거 잡고 가면 나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건 안 돼, 넌 내 손 잡고 있어 무궁화꽃을 피수도에 아이 zel 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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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꽃이 피었을까요? 저렇게 하면 어떻게 가야 되나? 무궁화꽃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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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갔다